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회인사팔 정리한다고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다 작업해서 오늘 상차 중입니다 스카이로케 향나무 지금 캐구요 또 블루엔젤도 너무너무 좋은데 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좀 매일매일 못내는 이유가 지금 올해는 윤다리 껴서 하루에 보통 한 최소 열매대에서 스무대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막 삽들고 이렇게 이제 배차하는데 요렇게 뭐 작업 이런거 지시하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못하는데요 자 오늘 여기는 회인사에 뭐 에메랄드 그린 스카이로케 향나무 그리고 황금칩배 이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밑에 홍가시대두룹 이라든지 지금 또 목수구 라임라이트 하고 캐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오늘은 회인사밭에서 오늘 지금 다 캐야 됩니다 지금 캐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어 저거 한번 촬영해서 또 올리는 이유가 요즘에는 어 윤달입니다 윤달에는 뭐 이사를 해도 되고 산에 묘지도 움직이기도 되고 해서 요렇게 침녀수 뭐 에메랄드 그린이 지금 없어서 날리고요 또 스카이로케 향나무도 곧 지금 판매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남은게 하나 있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얘들만 안나갔습니다 백당화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일곱개인데요 자 제가 오늘 뭐 이벤트 개념으로 해서 여기는 경남 합천아이씨입니다 합천아이씨 바로 옆에 야루면인데요 자 오늘 뭐 가까우신 분들은 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입니다 요거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요 백당화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교목으로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요 한 뭐 1m 80 전으로 되고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외대 하나 이렇게 두지 꽃이 펴면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백당화입니다 아주 아주 예쁩니다 한 5월 달에 개화를 시작을 합니다 백당화 일곱개 있는데 요거 저희가 이벤트 개념으로 해서 오셔야 됩니다 요 가까우신 분 경남 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오늘 오신 분에게 싸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너무너무 좋은 블루엔젤 입니다 블루엔젤 도 저희가 판매 완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